1. 일반행쟁 기본판례 암기 스터디 매직핸드 손으로 기억하는 공부 이해와 암기는 명행되어야 한다. 답안 작성용 한줄판례로 암기하라. 행정소송의 한계 답안 작성용 한줄판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총으로 할금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의 한계 의무 이행 소송 부정설 답안 작성용 한줄판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총으로 할금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명하는 금지 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의 한계 예방적 금지소송 부정설 답안 작성용 한줄판례 지방의원의 제명에 관해 국회의원의 경우와 같이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법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7조의 해석에도 맞는다. 통치행위 헌법 제64조 사항 답안 작성용 한줄판례 재량행위 역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위법해질 수 있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의 한계 재량행위 행정소송법 제27조 1 1 1 한글자막 by 한효정